두둥! 웅플릭스 오리지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가스터디 김종웅입니다. 자, 우리 드디어 웅플릭스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올림픽이 한창이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솔직히 하고 싶은 말도 많은 그 올림픽!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한국사 현장 강의에서 이렇게 곱게 한복을 빌려 입고 요 한 10분 입으려고 제가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가지고 왔는데 한복을 입고 요렇게 이제 수업 중에 얘기한 것들이 있는데 요 이야기를 이제 캐스트로 하기는 조금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웅플릭스 오리지널의 첫 번째 이야기 우리 세일은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그 1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때는 1966년 제5회 방콕 아시안게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제5회 방콕 아시안게임이 열렸던 1966년은요 우리가 이제 경제개발 계획을 한참 이제 막 시작했던 그 무렵입니다. 그래서 62년부터 경제개발 계획을 시작했기 때문에 한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던 그때 열렸던 아시안게임이란 말이죠. 이때 우리나라가 어떤 성적을 냈느냐 일본에 이어서 무려 2위를 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전쟁이 끝난 지 15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그 폐허 속의 대한민국이 아시안게임에서 무려 경제대국 일본에 이어서 우리가 2위를 했습니다. 자, 일본의 메달수를 보면은 금이 78, 우리가 12개, 너무 압도적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64년에 이미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패전국이었던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통해서 굉장히 경제가 부흥했던 그 무렵인데 우리가 그 일본에 이어서 2위를 했다는 거죠. 이때 자신감이 붙은 겁니다. 아,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우리도 스포츠 강국으로서 그 다음인 70년이죠. 70년 제6회 아시안게임을 개최하겠다라고 천명합니다.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자, 근데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게 이렇게 천명을 했는데 막상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경제가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할 때다 보니까 이제 워낙 돈이 없습니다. 갖춰진 시설도 없고 기반시설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1968년 우리나라를 뒤집어 놓은 그런 사건이 벌어지니 68년 1.21 사태라고 불리는 이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습격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1968년 이 무렵에 1월 달에 북한에 있는 무장공비들이죠. 이제 북한의 정찰국 소속의 31명의 무장공비들이 우리나라 휴전선을 넘어서 쭉 내려와서 서울의 청와대 바로 뒷산인 부각산까지 옵니다. 그 부각산만 넘어서 내려오면 이제 청와대란 말이죠. 그때 우리나라 군경과 총격전을 벌였고 31명 중에 29명은 사살, 1명은 이제 도주하고요. 이제 북으로 올라가고요. 1명, 이 김신조를 생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김신조 일당의 사건이 벌어지고 나니 해외에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지만 해외에서 볼 때는 야 이거 국제대회를 열기엔 너무 불안정한 나라 아니냐. 북한이란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나라 아니냐. 우리가 선수단 파견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할 거야.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경제가 어려웠잖아요. 우리가 경제승장 그만큼 못했을 때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창피하지만 너무너무 창피하고 뭔가 자존심 상하지만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 개최를 포기하겠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개최하겠다고 해놓고 나서 바로 포기한다고 하면 좀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뭔가 이제 미안하니까 일본한테 연락을 합니다. 야 일본, 너네가 아시안게임 대신해주면 안 돼? 너네 예전에 올림픽도 했었잖아. 너네 그 정도 영향은 되잖아? 야 너네가 아시안에서 그래도 좀 하잖아. 좀 도와줘라. 너네가 좀 해주면 안 돼? 라고 일본한테 요청을 했단 말이죠. 그때 일본이 뭐라 그랬어? 음 안 돼. 거절당합니다. 일본한테 거절당해요. 까인 거야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제6회 아시안게임 어디서 했어요? 방콕에서 다시 합니다. 태국에서 2회 연속한 거예요. 5회 66년 태국. 6회 70년 태국. 태국이 두 번 연속 아시안게임을 개최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국력을 보면은 태국보다 못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태국에서 이제 아시안게임을 하게 되니 아니 태국은 울며 겨자먹기를 어쩔 수 없이 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때문에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선수단이 이 6회 아시안게임에 나가서 출전할 때마다 막 태국 사람들을 야유 부리고 막 그랬대요. 좀 부끄럽죠? 어쨌든 우리가 자존심을 좀 구겨가면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포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아시안게임이라고 하지만 이게 국제대회 아닙니까? 이게 국제대회를 우리가 포기한 경험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절치부심 경제개발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제개발이 쭉 올라가는데 중요한 건 1969년 3선 개헌안을 통과시켜서 박정희 정부가 장기 독재 체제를 마련을 하고요. 그리고 1972년 여러분이 수능 한국사에서 공부하는 10월 유신으로 공부하죠? 유신 헌법이 통과가 되고 유신 체제가 마련이 됩니다. 이게 정말 장기 독재를 위한 그런 체제가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긴급조치권 등등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유신 정권이 수립이 되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반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겠죠. 민주화운동과 유신 반대. 그래서 3선 개헌안을 반대하는 시위부터 시작해서 민주화를 열망하는 부마항쟁까지 그냥 유신 체제 내내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또한 지금 보고 있는 게 얘들아 이게 이제 부마항쟁이라고 합니다. 부산마산항쟁인데 79년도에요. 그럼 이제 박정희 정권이 끝나는 그 무렵인데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탱크가 시민들과 함께 있습니다. 보세요. 그냥 길 가는 자동차는 탱크가 같이 있는 거야. 이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79년입니다. 어쨌든 72년에 유신 체제가 만들어지고 나서 정통성이 부족했고 반대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었던 누가?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국민들이 정치에 좀 관심을 안 갖고 뭔가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 아니 이렇게 반발하는 걸 어떻게 좀 무마시킬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 누가 등장했다? 경호실장이 등장합니다. 경호실장 박정균데 이 박정규라는 경호실장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청와대 경호실장이었어요. 근데 이 경호에서 치명적인 실수랍니다. 1974년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우리의 영부인이었죠. 유경수 여사가 이제 피격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 당시에 경호실장이었던 박정규가 실제 권총을 떨어뜨리는 등의 치명적인 실수를 하면서 이제 유경수 여사가 이제 돌아가십니다.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좌천되는 거죠. 징벌적인 좌천이 되면서 뭘 했다? 대한사격연맹 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호실장에서 사격연맹 회장으로 이제 내려간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좌천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이 박정규 경호실장 그 당시에 대한사격연맹 회장이 78년에 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개최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불과 20여 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 세계선수권대회를 개최했던 첫 번째 사례가 사격세계선수권대회예요. 여기서 이제 자신감을 받았던 이제 박정희 정부와 여기 있는 박정규가 실제로 이제 얘기를 하죠. 이거 말고 조금 더 큰 거 없나? 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1979년 5월 달에 세계여자농구선수권대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합니다. 실제 결승전에서 미국과 우리나라가 이제 결승경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또 생각합니다. 아니 이거 말고 이거 말고 더 큰 거 없나? 더 큰 거? 더 큰 거? 그래서 박정규가 얘기했죠. 까카! 올림픽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또잉! 그래서 우리가 1979년 10월 8일 86아시안게임과 88학의 올림픽을 유치 계획하겠다고 서울시장과 함께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장과 함께 이 박정규 경호실장이 이제 이 박정규가 실제 이제 공식 대회로 우리가 이제 올림픽을 개최하겠다 선포를 합니다. 이게 79년 10월 8일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1979년 10월 26일 무슨 일이 일어났다? 아니 불과한 7월 8일부터 하면 거의 한 보름밖에 안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 보름 정도 지났을 무렵에 김재기의 총탄에 의해서 이제 박정규 대통령이 이제 쓰러지는 그런 11.6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이제 이 김재기의 총탄에 이제 박정규 대통령이 돌아가시죠. 그러면서 대통령이 서거하는 정말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겠죠. 나라가 정말 뒤숭숭했습니다. 하필 또 그때가 어느 시기였냐면 1979년 혹시나 한국사에서 들어봤을까? 동아시아에서 하시는 분들은 들어봤어요. 제 2차 오일쇼 그때입니다. 즉 2차 석유파동을 통해서 경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70년대 후반 이때가 이제 2차 오일쇼 경제는 힘들죠. 유신 독재 체제에 반발하는 민주화 시위는 계속 터지고 있죠. 대통령은 돌아가셨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최규하 대통령이 최규하 대통령이 어... 안 되겠다. 이거는 우리가 올림픽을 개최할 만한 여력이 안 된다. 해서 포기 선언합니다. 올림픽은 포기하겠다. 그랬거든요. 한다고 했다가 불과 몇 달 지나지도 않아서 바로 그냥 포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또 그런데 1979년 12월 12일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았던 12월 12일 새로운 군부 안에 있는 이제 하나회 중심으로 이제 새로운 군사 반란이 일어나니 이게 보안살인권이었던 전두환이 12.12 군사 반란을 일으킵니다. 실제 우리나라 수도 서울에 또다시 탱크가 등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군사 정변이 터지게 됐고요. 이 군사 반란 속에서 1980년 5월 광주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이제 학살하게 되는 그런 광주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두환 정부는 이 많은 시민들을 이렇게 군악발로 짓밟으면서 정권을 장악하게 되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정권을 장악하고 나니 국민들로부터 정통성도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도 위기이고 게다가 민주화 투쟁은 계속해서 벌어지면서 신군부 퇴진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두환이 생각하죠. 이거를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정치에서 관심을 끊게 할까 멀어지게 할까 이때 이제 일본의 우익 거물급 인물이 있습니다. 세지마 류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지마 류조한테 전두환이 물어봅니다. 에이 세지마 류조 우리 내가 이게 정권을 장악하고 국민들을 정치에서 좀 관심을 멀어지게 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일본 우익의 거물 세지마 류조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정치에서 관심이 멀어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일본은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야. 류조가 얘기하는 거야. 우리 일본은 폐망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에 상처를 받고 굉장히 폐망에 대한 트라우마에 있을 때 1964년 도쿄올림픽 1970년 세계 만국 박람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엑스포입니다. 그걸 개최하면서 국민들의 자존심을 되살려줬다. 그리고 그 국민들의 자존심을 되살려주다 보니 그때 집권당이었던 자민당이 지금까지도 승승자고 있지 않느냐 올림픽을 개최하거나 국제적인 행사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관심을 돌리시죠? 라고 얘기하니까 전두환이 또잉! 그래서 1980년 말 88학의올림픽 유치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봤던 3S 정책 중에 하나예요. 3S 정책이 뭡니까? 스포츠 스크린 스캔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 많은 사람들이 스크린 많은 사람들이 스캔들 등등의 관심을 돌리면서 정치로 관심이 쏠리는 걸 막고자 하는 그런 우민한 정책 중에 하나가 3S 정책인데 그거를 활용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80년대 말 88학의올림픽 유치 신청서를 우리가 정식으로 제출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88학의올림픽 개최 도시를 이제 신청서를 받을 거 아닙니까? IUC에서 IUC에서 신청 도시를 받았어요. 4개 국가가 신청을 합니다. 한국의 서울 호주의 멜버른 그리스의 아테네 일본의 나고야 총 4개 도시가 이걸 신청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80년에 이제 신청을 했는데 79년부터 2차 오일 쇼크였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경제가 굉장히 힘들 때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1980년 12월 달에 IUC에서 하계올림픽 개최 후보 도시를 발표합니다. 분명히 신청서를 낸 거는 4개인데 4개 도시인데 이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제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정리해보니까 딱 2개만 남은 거야. 어디? 한국의 서울과 일본의 나고야. 아 국기가 2개가 이제 한일전에 양상이 보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국무총리였던 남덕우라는 국무총리가 계세요. 당시 남덕우 국무총리가 올림픽 망국론을 꺼내듭니다. 이거 올림픽하면 나라 망한다. 아니 생각을 해봐라. 우리나라가 언제 국제대회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착착착착착 준비해서 한 적이 있느냐? 우리가 이제 경제개발에 손을 써야 될 텐데 우리가 그 경제개발 중에 올림픽에다가 돈을 쓰다보면 망한다. 그리고 이제 경제에 뭐 개혁 총수들 다 반대합니다. 다 반대합니다. 그래서 올림픽 망국론이 나오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런 논의가 벌어지죠. 똑똑 야 일본 일본한테 우리가 개인자격에 이제 특사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하자는 거야. 야 일본 너네가 올림픽 해? 대신에 우리한테 양보해달라고 너네가 얘기해주면 안 돼? 야 일본 너네가 야 한국 너네 어 우리한테 올림픽 양보해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은 뭔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모양새도 괜찮고 명분 있는 후퇴를 할 수 있고 일본이 양보해달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래 양보해 줄게 하면서 올림픽 안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건덕지를 만드는 겁니다. 명분을 만들어서 우리 올림픽 안 해야지 야 일본 도와줘. 너네 올림픽 해. 대신에 86년 아시안게임을 우리가 북한과 지금 경쟁 중이었거든요. 이제 그 당시 우리가 이제 체제 경쟁 한참 할 때인데 북한과 경쟁 중이니까 우리한테 밀어줘라. 아시안게임은 한국에 밀어주고 우리가 너네 올림픽하기 밀어줄게. 우리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일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야 우리 일본은 78년 3년 전부터 이미 올림픽은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고 야 우리는 옛날에 올림픽도 한 적 있고 뭐 별로 아쉬울 게 없는데? 야 그리고 만약에 너네 한국 잘 들어봐. 너네가 86년 아시안게임을 지금 너네가 한다고 했잖아. 중국이 한다고 할 수 있어. 근데 우리 뭐 어떻게 하라고? 아니 싫어 안 할래. 거절하죠? 우리 두 번 연속 까인 거야 지금. 일본한테 똑똑 야 일본 너네가 좀 도와줘. 응 안 돼. 똑똑 야 일본 도와줘. 안 돼. 거절당한 거예요. 열받잖아. 이거 열받잖아. 짜증나잖아. 그래서 야시 일단 해봐. 해서 이제 진행합니다. 끝까지 가. 일단 해. 가 된 거죠. 그래서 밀고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1981년 9월 30날인데 이때 독일 바덴바덴에서 팔팔하게 올림픽 개체지를 선정하는 그 행사가 열립니다. 이제 올림픽 개체지를 선정하는 그날인데 그때 이제 두 개의 나라 한국의 서울과 일본의 나고야 한일전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